톡톡 튀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참 많더군요. 제가 톡톡 튀는 마케팅 이란 책을 쓴 지가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되네요. 사월이 참 빠릅니다. 튀는 상품이나 사람을 보면 왠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톡톡 튄다는 의미는 평상적인 방법, 늘 그래왔던 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이나 혹은 효율이 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톡톡 튀는 마케팅과 기존 마케팅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 이름을 날리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옛말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튀기 위해서 남의 눈에 거슬리는 몸짓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 즉 기획, 그리고 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기존 방법과 확연히 다를 때 우리는 이것을 톡톡 튀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도 이런 개념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또한 기존 마케팅이 4P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톡톡 튀는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4C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존 마케팅과 상당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4P는 생산자 위주의 마케팅,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4C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기존 마케팅과 상당히 다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기획을 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행동, 매출, 소비, 구매 등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4P,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라면 이런 서비스, 이런 상품을 원하는데 아직 없다면 바로 그것, 그것이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이런 상품과 서비스가 시중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도 지금까지의 인습, 그리고 습관을 깨기 위해서 짱떨을 쥐고 그 목표를 향해 던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행동과 규범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4C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매자 관점에서의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의미합니다. 4C는 뒤에 보이는 화면처럼요. 커스터머 밸류, C죠. 커스터머 밸류, 고객가치, 고객가치. 코스트 더 커스터머, 고객측의 비용, 고객측의 비용. 세번째, 컨비니언스, 편리성. 네번째,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소통. 이런 것이 이 4C인데요. 고객의 평생가치. 그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차원에서 고객관리를 한 회사를 선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모든 기획자들은 이제부터 기획안을 작성할 때 4P를 중심으로 풀어서 하고 이를 다시 4C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 방식을 보완하면 거의 완벽한 기획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획안을 만들 때 4P로 아주 쉽게 기획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뒤집어서 4C, 소비자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획안을 완성해서 그 충실도를 높였던 기억이 나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로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4P를 중심으로 풀게 되면 도식하기가, 도식 풀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4C를 중심으로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한 기획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건대 4P를 중심으로 된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4C로 바꾼다면 사회가 바로 바뀔까요? 정답은 아니다. 약 20여 년 전에 삼성그룹은 마누라 빼고 모두 다 바꿔라 라는 그룹 회장님의 명령대로 7.4제 근무 형태로 새롭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업무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개발 혹은 가족 간의 접촉 시간을 넓히는데 활용하라고 했었는데 시행 몇 년 만에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원칙도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당시 실패했던 7.4제 근무 방식을 2020년에 실시하면 어떨까요? 지금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작동할까요? 저는 이제는 이런 새로운 근무 시스템은 시작해도 좋다고 긍정의 한 표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영호의 톡톡 튀는 마케팅과 기존 마케팅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